오늘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세대 1주택자들이 1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정부는 세부담 상환이나 공제제도 등으로 실제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최근 들어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 1세대 1주택자도 13만 명이 넘게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94만 7천여 명으로 이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천여 명입니다. 지난해 12만 명보다 1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액은 2천억 원으로 1년 새 1,200억 원에서 무려 66.7%가 늘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18.0%에서 13.9%로 줄었습니다. 이는 전체 종부세 대상 중 86.1%가 다주택자 혹은 법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부가 1세대 1주택자를 단순히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분류했기 때문인데 정부 분류상 세대원 중 한 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형태를 뜻합니다. 때문에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이들이 각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유 지분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올해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 명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은 1만 3천 명인데 이들을 포함해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한 집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14만 5천 명이 종부세를 낸다는 뜻이 됩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부담은 크지 않다며 시가가 상승한 고가 주택도 고령자, 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지시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23억 9천만 원에서 올해 26억 원으로 오른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이번에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항도 80%가 적용돼 종부세 7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공제한도 70%가 적용된 지난해 89만 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20만 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